그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별도로 이번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 의로농단, 책임자 처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탄핵 문제를 의료계가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것은 이 화근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혀 할 의향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윤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불러서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공세의 강도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낮추고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이 사람들이 향후에 이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에드블론을 띄우는 그 정도에서 그냥 이번에 의료 문제를 다룬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리고 의료 관련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청문회에서 각자 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저는 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겠구나 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다르게 보면 앞으로 그 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대비해서 일부러 이 문제를 대단히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을 엄단하겠다. 그렇게 이제 아마 10일 날 일선 관계자들의 화상회의도 주도하고 이제 언론의 보도문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월부터 의대생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료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았던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3월 달에 약간 경미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자기들 커뮤니티에 이런 분들이 복귀한 것 같더라 이렇게 올린 거지 그거를 뭐 체계적으로 동료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을 막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또 3월 달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겠다 원칙적으로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경찰이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엄정단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행정맹령을 남발해온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룰 때 젊은 의사들을 다룰 때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마음껏 저렇게 그냥 활용하고 다루는데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의분 약간의 분노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이란 조직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요. 위에서 명령이나 지시가 내리거나 아니면 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이러면 처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젊은 의사들을 윤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지방국립대 병원들의 경력난 부분을 좀 다뤘는데 오늘은 한 신문의 의학전문기자께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본 바에는 지방국립대 병원들의 경력난이 상당히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지방국립대 병원뿐만 아니고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거의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제가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건강보험지출이 아주 폭증하는 추세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사회가 노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앞서 있었던 문재인 케어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면 치료기관에서도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사용자 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많이 이름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유인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려가지고 돈을 각출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보지출의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과잉 의료서비스 수요를 좀 줄이는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이 돼야겠다. 이런 부분을 오늘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시라든지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해 본 그런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권력을 인수하게 되면 지금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해면은 윤정부하고 달리 아주 야무지게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검찰 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또 여한이 있을 겁니다. 이제 검찰 해체 수사권과 소주권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런 이제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해낼 겁니다. 공수처도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 해체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은 핫바지 사장하고 같은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잘하면은 인기 맞추고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뭡니까 쫓기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덜썩덜썩하는데 지금 윤 정부의 관리들이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그런 불신도 강하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윤 정부의 그런 국토부 관리들이 나와 가지고 아무리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집값 자체가 공급 부족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또 휘발유를 끼얹은 전같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네요. 사람이 참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 여사의 전화통화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숱한 통화를 했을 것이고 문자를 날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디에서 또 터질지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재임 내내 아마 우한 덩어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문자 좋아하는 사람 전화통화해서 수다 좋아하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본론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해체.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공수처 만드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른 한국의 행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젊고 또 정치적 야심이 강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카드라든지